자 이제 첫 번째 지문 분석을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자 발표 지문이 나왔어요. 자 발문 분석부터 좀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화법과 장문. 자 발표는요 말하는 거잖아. 화법 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화법 지문 같은 경우에는 혼자 말하는 지문과 두 명 이상이 말하는 지문으로 나눠지는데 발표는 혼자 말하는 그런 지문이죠. 그래서 한 명이서 말을 하는 이런 발표 지문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문제 유형 자체가 좀 고정화되어 있는데 내용일치문제. 내용일치문. 보통 이제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강연문이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혼자 말하는 지문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발표를 하려면 주제가 있어야 되잖아. 강연 같은 걸 할 때도 주제가 필요하지. 그 주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말하기 방식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정보량이 좀 있는 비문학과도 유사한 느낌의 지문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일치문제가 출제가 한 문제 이상은 반드시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게 화법이다 보니까 말하기 방식. 말하기 전략과 관련된 그런 문제 유형이 또 나오게 되는데 얘가 좀 헷갈려. 그래서 먼저 보고 문제에서 선지를 먼저 보고 좀 반드시 체크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유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 적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부터 보시는 거예요. 화작은 문제의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지문은 좀 빠르게 읽으시면서 문제 풀이를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1번 봐.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통 이 1번 자리가 말하기 방식 전략과 관련한 이런 내용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체크하세요. 자 1-1번. 청중과 공유하는 경험을 언급하며 자 경험 밑줄. 그럼 지문을 읽을 때 경험이 나오는지 봐야 돼? 근데 그냥 경험 아니고 항상 수식어가 중요합니다. 청중과 공유하는 경험이야. 그래서 경험이 나온다고 또 덥석? 어 경험이야. 이러면서 맞아. 이렇게 이제 접근하시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발표를 시작한다. 어 부분을 줬어요. 이건 시작 부분에서 체크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2번. 청중의 배경 지식 확인. 청중 배경 지식 확인 밑줄. 그럼 청중의 배경 지식을 확인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 아 이런 거 알고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이러한 확인. 이런 게 나오면 아 그럼 이게 있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3번. 발표 내용 중간중간에 요약한다. 중간중간 요약 밑줄. 이거는 뭐 읽다가 중간중간 또 확인하면 되는 부분이고 4번에 전문가발 인용 밑줄. 나왔니 안 나왔냐를 체크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5번. 청중에게 바라는 바와 바라는 바 밑줄. 소감 밝히며. 소감 밝히며 밑줄. 자 그 다음 발표를 마무리한다. 어 위치 나왔어요. 마무리. 그래서 마무리 밑줄. 이거는 끝부분에 이게 나왔는지를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미리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이유는 읽다 보면은 이런 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읽으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아 문제에서 이걸 언급을 했었지라는 걸 한 번이라도 확인을 하시면 지문 읽을 때 조금 더 생각이 나기 때문에 밑줄 치면서 포인트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2번 갑니다. 다음은 발표자가 제시한 그림이다. 아 그림. 동그라미. 그림이 바로 이 내용 일치 문제의 가장 많이 빈출되는 유형. 보통 내용 일치로 보기가 보기 문제가 나오는데 보기 중에서도 그림을 활용한 이런 내용 일치 문제가 정말 많이 출제되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림이 나오면 그림을 설명해. 지문에서. 그러니까 그림을 먼저 좀 뭔지는 모르겠지만 용어라도 대표적인 그 말이라도 좀 보고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아밀로스? 아밀로펙틴? 수분? 이런 말이 나와. 그림 1, 2, 3. 이런 말도 나오고. 그래서 해당 위치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지문 읽을 때 이 말이 나오면 돌아와서 비교하면서 읽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다음은 위 발표를 들은 학생들의 반응이다. 학생 반응 동그라미. 요건 추론형. 문제예요. 학생들의 반응 이해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은 거. 요거는 다 읽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이 보기에 있는 학생 1, 2, 3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그 다음 선지 판정을 해야 되는 요건 사실 보기가 더 중요해. 보기에 학생 반응이 바로 선지로 직결되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문 읽을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지금 보면 지문에 표시된 부분이라든지 혹은 이렇게 그림 1, 그림 2 이런 식의 표현들 나오잖아. 그러면 해당 문제로 돌아가서 반드시 돌아가서 선지 판정을 할 수 있는 건 꼭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말하기 방식 1번의 발표와 관련한 말하기 방식 문제에서도 어느 정도 읽고 한두 달락 읽고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확인을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지문을 그냥 미친 듯이 막 읽으려고 하면 안 돼.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문을 읽어야 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문단 볼게요. 안녕하세요. 일상 속 과학 원리에 대해 발표하게 된 OO입니다. 여기까지 뭐 별거 없고 인사 정도 했고. 자 며칠 전 본 영화에서 주인공이 라면 국물에는 역시 갓 지은 밥보다 찬밥을 말아먹어야 더 맛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자 며칠 전부터 하더라고요까지 괄호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자기가 그거 봤다고. 경험이죠. 경험입니다. 그럼 자기의 경험을 끌어들여서 시작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1번에서 경험이라는 말을 봤잖아. 내려가서 확인해봐. 근데 보니까 청중과 공유하는 경험입니까? 경험을 통해서 발표를 시작하는 건 맞긴 한데 청중과 공유하는 게 아니지. 내가 경험한 거.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야. 이런 게 헷갈리는 거라고요. 애초에 경험 자체가 시작 부분에 안 나오면 선지 판정하기가 쉽지. 근데 경험이 나왔어. 근데 이 경험의 종류를 애매하게 틀리게끔 써놓은 거지. 자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문제를 더 잘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일단 1번에 1번 지우시고. 자 계속 봐. 그 이유를 찾아보면서 알게 된 호화와 노화의 원리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자 뭐에 대해? 호화와 노화의 원리. 동그라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차피 이 화법과 장문 지문도 기본적으로는 내용일치문지가 다 깔려있기 때문에 비문학 지문 읽듯이 읽으시면 돼요. 비문학 지문의 지문독회의 기본이 뭡니까? 대상. 어떤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한단 말이야 보통. 그러니까 대상이 뭔지. 그 중요 대상이 나오면 동그라미를 빵빵 치시면서 대상의 개념, 특징 이런데 밑줄 치면서 자 특징 파악하면서 내려가는 게 기본입니다. 아 얘가 지금 호화, 노화. 여기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하는구나. 확인했고요. 자 다음 달락 갈게요. 우선 밥이 지어지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밥이 지어지는 과정 동그라미. 호화, 노화 얘기하면서 자 지금 밥이 지어지는 과정을 또 얘기를 해보겠대. 쌀의 약 70%는 전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아시나요? 질문 던지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특히 그 다음에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과로 친 표현 있죠. 이 과로 친 표현에 바로 이 말하기 방식 전략과 관련한 화법 지문의 특징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보니까 질문을 던진 다음에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전분이 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 청중의 상태를 체크하고 있죠. 그것부터 설명해야겠군요. 자기 설명 순서를 조정하고 있어. 조절하고 있어. 자 그러면 밑에 1번에 2번. 청중의 배경 지식을 확인한 후 청중이 아는지 모르는지 그게 배경 지식이야. 확인했고 발표 내용을 조절한다. 어 괜찮네요. 그래서 2번은 어 일단 괜찮아. 자 선지 판정을 할 때는 어 무조건 맞다고 해서 2번이 답이야 하고 밑에 걸 안 보면 안 돼. 끝까지 다 보셔야 돼요. 국어는 1번부터 5번까지 객관식 선지가 상대적 답지가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개가 맞는 말일 수도 있어. 혹은 동시에 여러 개가 틀린 말일 수도 있는데 근데 뭐가 더 틀리냐 덜 틀리냐에 따라서 딱 하나만 답이 돼요. 그러니까 2번이 괜찮지만 혹시라도 내가 오해를 하거나 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잖아. 더 맞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 뒤에. 자 그런 게 있다면 그게 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2번은 세모를 치고 넘어갑니다. 확실히 아닌 것만 제끼라고. 확실히 아닌 것.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이제 설명을 합니다. 전분은 탄수화물의 일종으로 전분 동그라미 쌀, 밀 등의 식물에 있습니다. 그림 1을 보여주면 그림 1 밑줄 자 그림 1 쳐다보세요. 자 2번에 그림 1 쳐다보세요. 자 보니까 아밀로우스, 아밀로펙틴 보이죠? 그림 설명 이제 시작합니다. 자 그림 1을 보여주면 이것은 생쌀의 전분 입자인데 아밀로우스와 아밀로펙틴 분자가 밀집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 1에서 입자 일부를 확대한 부분을 가리키며 여기를 보시면 용수철처럼 생긴 아밀로우스와 한번 쳐다봐. 용수철처럼 생겼어요? 네 생겼네요. 확인했고 자 그 다음 갈귀? 갈퀴처럼 생긴 아밀로펙틴. 자 아밀로펙틴 갈퀴처럼 생겼습니까? 위치 확인하시고 그림 확인하세요. 자 모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자 지금 그림 1에 대한 설명을 같이 봤어요. 그럼 여기서 한번 끊고 7시 사way 광고 그래서 저는 흔한 5시 사way 6시 사way